체육 계열로 진로를 결정하고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역량 함량과 진학 지도를 위한 제2회 체육교육 진로진학 페스티벌이 오늘 대전교육청 주최로 유성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행사에는 학생과 교사,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학의 입시 전형에 대한 맞춤형 전략과 실기 종목별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을 1대1로 지도해 최대 입학을 위해 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 부담을 덜어줬습니다.